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죠 트로트와 홍콩영화 과연 몰라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트로트 열풍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송가인씨 떠오르고 이제 미스트롯 최근 트로트 열풍이 정말 대단합니다 2019년 2월에 TV조선 미스트로웃이 시청률 18%를 기록한 이후에 mbc의 유재석씨의 부캐 유산슬 히트치고 이제 미스터 트로웃이 30% 시청률을 찍으면서 트로트 열풍이 대대적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 트로트 컨텐츠도 확산이 됐죠 2019년 2020년 2년 동안 트로트 씬이 떴다 부터 해서 나는 트로트 가수다 트로트 명가 최애 엔터테인먼트 내게 온 트로트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로트는 TV조선이고 트로트 씬이 떴다는 SBS 보이스 트로트는 mbn 나는 트로트 가수다 mbc 등 해서 유사 컨텐츠가 굉장히 확산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지금 현재 또 시청률 미스트로트 30%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트롯이 대세가 되어가는 이 환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군악대에 있을 때는 2년 동안 계속 트로트를 연주하면서 반주해 줄 수밖에 없는 또 환경에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은 TV만 틀면 트로트 나오고 발라드도 트로트처럼 부르고 지겹다 젊은 세대는 TV를 보지 않고 중장년층이 TV를 고집하고 있으니 시청률이 높은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트로트 예능뿐만 아니고 예능계의 트로트 가수들이 나오면서 식상하다 채널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안 보는 데가 없다 안 나오는 데가 없다 차라리 뉴스를 보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트로트 시청률 30%가 넘어가는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피로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까? 연령대별로 TV 시청 시간을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도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이 TV 시청하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떤 채널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까? 어떤 미디어 채널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영상 컨텐츠를 어디에서 많이 보십니까? 저만 하더라도 요즘 TV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TV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주로 유튜브, 넷플릭스 저는 TV는 제로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TV를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TV를 잘 안 보는데 보시다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TV를 많이 시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 집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TV를 많이 보고 또 그 TV를 보는 절대적인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는 50대, 60대 이상 이분들을 겨냥해서 확실하게 빵 터트릴 수 있는 컨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 그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매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뜬 게 바로 트로트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음악의 취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3세부터는 듣던 노래만 든답니다 10대에는 대중음악에 심취하고 20대가 지나면서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30대에는 음악 취향이 성숙한다 여성은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49세까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와이프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남성은 10대가 지나면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흥미가 급속도로 떨어진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듣던 음악을 지금 또 계속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음악은 특히 기억나는 음악이 잘 없어요 또 라도 리메이크가 된 음악 그런 게 듣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50대 이상은 30대까지 주로 트로트를 많이 들어왔던 거고 40대는 30대까지 팝이나 댄스 많이 들었던 거고 30대는 아이돌 음악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TV방송국 입장에서는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시청자들을 잡아 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이 무엇인가 트로트죠, 트로트 그래서 그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트로트의 문화 현상을 봤을 때 제가 떠오르는 게 바로 홍콩 영화예요 누군가요? 주윤발이죠 주성치, 장구경 이 세 사람을 보고 향수가 떠오르거나 그 시절 어렸을 때가 떠오르면 아마 나이대가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주윤발, 주성치, 장구경으로 대표되는 홍콩 영화는 1980년대 엄청나게 발전해서 아시아 영화를 견인을 했습니다 무협, 쿵우, 강시, 도박, 느와르 이런 장르들이 있죠 제가 도박과 느와르는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 도박과 느와르, 강시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홍콩 영화가 90년대 이후에 몰락했던 원인을 보면 한 개 콘텐츠가 잘 되면 끊임없이 비슷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흑사회가 개입이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건 최가박당 시리즈고요 개심귀단기 재미있게 봤었는데 또 한번 보고 싶네요 검색해서 나오면 개심귀단기 시리즈 단 5편까지 나왔던 거고 90년대 들어서는 도박에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도신 이런 걸 생각나세요? 화면이 확 바뀌고 그랬던 거 그리고 정전자, 도성, 도협 많이 나왔던 거죠 유덕화, 주윤발 이런 진지한 콘텐츠가 주성치가 들어오면서 패러디하고 이랬던 게 좀 꼬아서 나왔던 게 또 도성, 도협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자기 복제형 양산 영화다 어떤 분들은 복제 컨텐츠가 홍콩 영화의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홍콩 반환 때문이다 컨텐츠가 다양화되지 못했고 로컬 지향의 코미디만 만들었다 대표적인 연기자가 주성치고요 이 부분이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컬로 홍콩 사람들에게만 먹히는 코미디 많이 찍어낸다는 거죠 최대한 많이 양을 많이 해서 또 한 가지 쇠퇴했던 큰 원인은 경쟁자였던 한국 영화가 급격하게 성장한 겁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 부터 홍콩 영화의 큰 주요 시장은 한국이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영화가 일본 시장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화가 야쿠자 영화도 있고 그리고 또 사무라 영화도 있고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한국 영화는 영화 시장은 홍콩 영화가 많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홍콩 영화 몰락의 원인까지 알아 봤을 때 지금 현재 트로트가 뜨고 있는 현상과 그 당시 홍콩 영화가 떴을 때 현상하고 그건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자기 타겟이 있잖아요 TV를 많이 보는 고연령대 사람들 그들에게 맞는 트로트 그리고 좀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콘텐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너무 많은 채널과 너무 많은 비슷한 주제 콘텐츠가 쏟아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피로해하지 않나 홍콩 영화와 홍콩 영화가 몰락했던 그때와 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현재 한국의 트로트 시장과 8, 90년대의 홍콩 영화 몰락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림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 구독과 알림 라는 킥 펜 펜 펜 펜 펜 펜 펜 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